미세먼지 때문인지 팩을 해도 그렇고 비싼 화장품을 써도 푸석푸석하고 관리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네 아가씨 불사 하이드로젠 버블스팟 여러분 피부에 온천이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피부에 좋은 온천은 모두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게 불사 버블스팟인데요 약산성인 수돗물의 H2O에서 수소분자 H2를 뽑아서 높은 농도의 알칼리성 수소버블을 마구마구 만들어줍니다 이 알칼리 수소버블을 아가씨 하이드로젠 버블스팟 하나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반 수돗물 속에 제품을 넣고 버튼만 눌러주면 끝! 아무런 화학 제품을 넣지 않고 보글보글 알칼리성 수소수로 바뀌는 모습 보이시나요? 수소는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모공 속에 침투하기가 쉬운데요 모공 속 피지, 노폐물 제거, 미세먼지 세정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소버블스파로 세수나 목욕을 하시면 화상이 정말 닮았고요 LED 마스크 같은 기기의 효과가 극대화네요 알칼리성이다 보니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아가씨 불쌍 하이드로젠 버블스파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저는 집에 잽싸게 쟁여볼 겁니다 아가씨 불쌍 하이드로젠 버블스파